C차 야 빨리 누렸는데 우오오오!! 진짜 중요한 게 뭐든요 옆에 yarn 엘보를 뒤로 빼는 게 아니에요 altro 톱이 줄 수AP 앞으로 흠 호자도 ви다 와 감자 번지는 못지 저 끄는 것도 아니고 당기는 것보다 이정도 보여줘 오늘 철가 공타코스 회원들의 힘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팔씨름 스타트 자세에서 당기는 당기는 그립과 손목 그리고 드래그 동작의 연계에 대해서 볼 거고요 몸이 뒤로 가면서 당기는 것은 사실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웅크리는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은 시작 자세에서 굽히면 안 돼요 진짜 팔씨름 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너무 필넷도 잘 안 먹으니까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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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길 겁니다 중요한 세팅은 실중은 70kg 지금 핸들이 걸렸기 때문에 2kg가 측정에 걸려있는 겁니다 당기면 20k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동작을 잘 보고 따라하세요 자 문화 반환이 최대한 당겨볼게 그러면 2 오 들었어 2 7세팅이네 어쨌든 70kg 세팅해서 들었는데 70kg 나오면 그치 맞죠 응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70kg 쉬워요 30kg 39.3 오 좋아좋아좋아 50kg 쯤어야지 50kg 쯤어야지 50kg 쯤어야지 한 번 떨어지더라고 둘 내 머리 같지? 네 40kg 자 49kg 자 박수영 선수 이렇게 아 정확히 40kg 또 나왔다 야 이게 잘 안나와 이걸 대충 당기면요 어떻게 됐냐면 누우면서 당기고 그냥 자 어 어떻게 좀 딸려났네 그냥 들려 그냥 들려 그냥 들려 다음 타자 자 병협이 체육관 막내 자 좀 되면 쏘세요 10kg 10kg 30kg 40.7kg 쉽지 않지 3번 타자 3번 타자 성친 45 다쿠스 손목은 나한테 맡겨라 둘 둘 넘기지 말고 당겨 당겨 내가 보여줄게 잡았지 당겨 48관 감사 내가 5번 반장이다 반장이 명혈을 긁어 37 으아 47개 보세요 나이스 피해 점수 그래요 각자 최고의 그거를 기록으로 나게 줄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열흘 뒤에 또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이걸 연습하세요 아 그래서 할 때마다 늘어났는데 47점은 그다지. 아 47점은 그다지? 여기까진 그다지? 야 51! 넘었어, 넘었어, 51. 아 기분이 나지. 그렇다면 백성현은 75를 뽑을 수 있을 거 없을까? 권태국님 왼손하고. 왼손? 네. 그래서 6천명이었을 것 같은데. 영장은 검은 날이잖아. 갑니다. 에이, 차라리. 여기까지였나 봐. 근데 검을 좀 가려야겠다. 궁금해. 비블몬 느낌이야. 으아! 야 씨, 거의 1년을 돼. 75. 와, 10분뒤다. 잘 보세요. 딴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옅다 집어넣게. 이따 집어넣게. 이따 집어넣게. 살고 빨리. 여기 좀, 이것 좀 받쳐줄래요? 저쪽에. 그렇지. 여기가. 흠! 그러면, 당겨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당겨지는데, 80점은 실제 어떻게 돼요? 내가 탑이 폭각 지켜지면서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옅다 봐. 혹은 최대한 탑을 하면 여기 정권. 탑도벌. 이렇게 한 번 열고. 자, 잘 보세요. 엘보를 뒤로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탑이 줄습니다. 엘보를 앞으로, 으음! 꼬자 넣는 거예요. 으음! 꼬자 넣는 거예요. 진짜 안 넣는 거예요. 으음! 으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오. 팍 치다 팔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지친 상태니까 더 잘 좀 적당히 하세요. 지친 상태니까 더 잘 좀 적당히 하세요. 지친 상태. 30점. 정권에다 냈어요, 여기? 네, 잉만. 어. 조금 더 정권 쪽에다 하는 게 편할 거야. 주먹을 쥐고. 어. 힘들다. 아, 여기. 그렇지. 30점. 안 된다, 안 된다. 진짜 힘들다, 이거. 힘들어. 안 돼. 네, 세컨. 딱 이 느낌이 뭐냐면 팔 씨르면서 턱 막히는 그때. 선에서 걸려. 와, 엄청 차이가 나. 팔꿈치가 미끄러져서 힘이 덜 들어갈 거다. 오오오. 아, 그렇겠네. 오? 어? 들어갔다. 으악! 느끼면 안 돼. 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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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악! 한 번에 접어. 한 번에 접어. 이렇게 앉으면서 팔꿈치 살짝 내밀어 주면서.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팔꿈치 내밀어야 돼, 앞으로. 그렇지. 오, 거잖아. 좋았어. 36점으로. 이건 아까 이렇게 당긴 게, 늦었다고. 이리 나와. 36점으로 나. 어, 미세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오늘 의식을 아는데. 아, 아. 아, 아. 오, 30. 내가 몇몇이냐? 아, 30. 30이면 더 없네요. 30이에요. 30몇이냐? 네. 4, 2. 아, 25. 어렵다. 어렵지? 네, 순간부터는 더 어렵다. 아, 밑에 되는 거 아니에요, 정권. 자세가 안 되세요. 벌써 약사고 싶어. 여기? 어. 여기. 여기는 반말인데? 네 네 35.5kg 그거 몇 킬로 차이가 되게 큰 거 아니야? 저거는 0.0.. 아니 0.1kg 차이로 한가량이 아니라 아까 나 봐봐 75kg인데 74.9kg 나왔니? 어 그래서 안 올라갔다니까 저게 수셔 올려 이거 빠졌어? 이거 빠졌어 내고 바라는데 빠져가 안 돼 숙련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엘보 빠졌다가 50kg 나왔어 파이어 35.7kg 35.5kg 멀어? 아니 그니까 엘보랑은 이기가 힘든 것 같아 넌 여기서 해줄게 여기서 됐어? 50kg 맞지?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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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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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차피 사이드가 약하잖아 진짜 37 지그시 40kg 당연하지 딱딱 íb 40 40 35 45 42 27 42 42.5 42.5 오! 맞다! 맞다! 오늘 와 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썸네이에서 모여 모두 모여서 우리 재밌었어요 다 찍자 이쪽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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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 laughs 또 wi